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in this video we will learn five simple but essential Korean sentences. Today, are you going to ㄹ 할 거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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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, look at the example.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말할 거예요. 이번 주말에 골프 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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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예요. 지금 이 청바지 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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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예요. 유신 씨에게 데이트 신청할 거예요. 유신 씨에게 데이트 신청할 거예요. 유신 씨에게 데이트 신청할 거예요. 남자 친구와 헤어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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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예요. 네,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화이팅! 神 atach fitness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우lenús이